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욱입니다. 자 이제 3월 학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또는 이제 두 번째죠? 3월 때를 보는 두 번째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또는 2학년 학생들에게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의고사를 보면 참 좋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요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의 마음가짐을 언제까지 수능 때까지 잘 간직해 보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쭉 계속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래요. 여러분이 바라건대 저도 바라건대 여러분이 꿈꾸건대 고1 땐 여기 고2 때 고3 때 수능 때 짱 하면서 이제 별표 짤랑짤랑 자 이런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비를 할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금 이쪽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각각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은 유지해서 올라가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 위치에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우리는 여기서 마음가짐과 관련된 이 모의고사를 대하는 자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가 이제 좀 있으면 계약을 해요. 이제 당장 지금 캐스트를 찍고 있는 게 2월 마지막 주인데 이제 다음 주 3월 초가 되면 계약을 하죠. 그런데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비대면이 될지 대면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비대면으로 바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야! 코로나 때문이잖아. 그렇죠? 마스크 쓰는 것들이 좀 답답하고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는 설레임보다는 일단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학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학교 공교육 수업에서 내가 다 만족할 수 있을까?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내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비대면 하다 보면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게 힘들진 않을까? 등등등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고2는 안 그럴 것 같아요. 1학년 1년 동안에 작년이잖아요. 2020년 작년 동안에 내가 생기부도 제대로 못 채우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뭔가 비대면 수업 때문에 막 갈팡짐팡한 것 같고 고2 때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뭐가? 코로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0년도처럼 완전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질병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멘탈적으로 마음가짐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보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 날 치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3월 24일 날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전체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시험, 중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때 배웠던 전 범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전 범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 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기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냐고요?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왔습니다. 모의고사. 명사입니다. 실제 시험에 대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본떠서 행하는 시험. 그래서 본떠서 실시하는 거잖아. 진짜 실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은 아니지만 실전처럼 봐야만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 실전은 아니지만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실전이라 생각하고 푸는 게 맞습니다. 실전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보통 보면 아이들이 근데 학교에서 3월 학평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아이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아니 뭐 어차피 첫 시험인데 뭐 나 이런 거 80분 동안 앉아서 보는 거 처음 해봤어. 뭐 그럴 수 있지. 점점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등등등등.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거든요. 아니 실전이라 생각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내 실력이구나. 이게 나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그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좌절해야 돼? 그런 얘기 아니잖아. 받아들였으니까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고 올라가야겠죠. 자 그렇다면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대하는 자세입니다. 보세요. 자 실전처럼 보시는 게 맞고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실전이라면서요. 뭘 연습해요?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잠시 뒤에 보고요.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볼게. 자 2021학년도 첫 번째 보는 시험입니다. 2021년 첫 번째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전이라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제가 제목 뭐라고 뽑았어요? 지금 마음가짐은 수능까지 가져갑시다. 지금 여러분이 3월 학평을 치르고 난 그 직후에 마음가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쵸? 그 대하는 자세. 이 3월 학평을 보기 전과 보고 나서의 결과물을 받아들이고 나서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마음가짐이 조금 더 의욕적이고 뭔가 잘할 수 있다. 내가 해내야겠다. 뭔가 더 올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능 때까지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저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실전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감을 잡는 것이구나. 내가 80분 동안에 집중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지 100분 동안의 수학에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에 앉아서 시험 치르는 것을 자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생각보다 저처럼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인데 수포자인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학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1시간이 남았네? 뭐 이런 식이었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온전히 내 집중력을 발휘해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점검하는 시간으로 감을 잡으시면 되겠다. 다음, 뭘 연습하는 거야? 아니, 중학교 전범이라면서요. 고등학교 1학년 전범이라면서요.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연습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습하는 거를 점검하는 거고 연습하는 거다. 해서 자극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중학교 시험법인데 내가 이거 틀렸단 말이야? 아, 나 이거 중학교 때 다 맞았던 과목인데 아, 내가 중학교 때 100점 맞았는데 중학교 때 몇 점 맞았는데 나 왜 틀렸지? 자극 받으시면 돼요. 거기서 좌절하라는 소리 아니야. 자극을 받아서 그럼 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점검을 해야겠죠. 뭐를요?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아이들이 생각할 때 겨울방학이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일단 길어요. 여름방학은 짧잖아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잖아요. 근데 겨울방학은 일단 한 달 반, 두 달은 됩니다. 겨울방학 되게 길죠. 게다가 학년이 바뀌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온전히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분명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겨울방학을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내가 진학하는 고등학교와 공부를 좀 하는 학교인가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놓으라 하는 많은 아이들이 몰릴 텐데 거기서 나는 어느 정도 위치는 해야지. 분명히 꼭 열심히 해야지. 내가 못해도 국어, 영어, 수학만큼은 잘하고 가야지. 이런 각오들. 고1을 지나고 고2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이러이러 했으니까 이번에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가짐을 점검하시면서 피드백 받는 겁니다. 과연 내가 겨울방학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어디가 부족했지? 여기인가? 이 과목이 부족했나? 여기가 부족했나? 피드백 받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모의고사예요. 수능이 아닙니다. 실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한국사랑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넣어놨죠. 잘 안 쓰는데. 3월 학편 대비해서 한국사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3월 학평 모의고사 대비로 냈던 이 모의고사 문제가 그렇게 쏙 퀄리티가 좋다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문제를 냈는지 제가 해설 강의를 조만간에 찍을 건데 해설 강의를 보시면은 아,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구나.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강조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수능 한국사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물론 여러분이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약간 문항 출제 유형이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참고로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3월 모의고사 한국사 모의고사가 올라간 거는 현행 고3 아이들, 현행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고1, 2학생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 번쯤은 보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같은 경우 이제 1학년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모의고사고 고2가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봤던 3월 학평, 좀 미뤄졌지만 그거랑 똑같이 두 번째 보는 3월 학평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면 수능 때까지 유지하시면 되세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해야지 수능 때까지 가져가시고요. 혹시나 내가 조금 좌절할 만한 성적이 나와서 아, 너무 안타깝다. 아, 나 어떡하지? 라고 막막하다면 지금 이제 그 마음 가지면을 가지고 점검하고 피드백 받고 계획을 잘 짜시면 됩니다.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선생님, 저 학교 생활하느라 시간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다 시간은 똑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긍정의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긍정염에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모의고사 잘 치르고 오시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뒤에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시면 되겠다. 제가 여러분을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